안녕하세요 정원제라 입니다 꽃대를 꺾어서 이렇게 물병에 꽂아놨는데 보기 힘든 장면이 나와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한번 꺼내 볼게요 꽃은 많이 시들었습니다 시들었는데 보면 뿌리가 나오고 있죠 새로운 개체가 올라오고 있어요 자 이거는 뿌리가 꽤 많이 났습니다 새로운 가지가 올라오고 있어요 중간에서 꺾은 게 아니고 가지 끝에서 이렇게 딱 꺾은 거거든요 그럼 아마 여기 생정점이 활발하게 있는 곳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뿌리도 길게 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새로운 가지도 났습니다 자 보이시죠? 자 식물을 키우다 보면 생각하던 것들이 좀 깨질 때가 있거든요 이런 거 보면 정말 생명력이라는 게 엄청난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다양하게 테스트 해보면서 식물 키우시면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